고장 안 나고요? 고장 끓어. 말은 난리나지. 그럼. 현미가는 의심해야 된다고. 현미가 말을 이상하게. 달아uso. 이게 프림치즈예요? 아리오 부추. 고춧가루 야! 이거잖아 무슨 소리야? 맞구만 세당아 이게 본관이잖아 네 오랜만에 와서 어색하셨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올라간 데가 여긴가? 잠깐만 올라간 데가 아니다 아니다 반대다 여기 아니었어 엘리베이터 없어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빨리 가자 그리워 재당이가 엄마리 만나는구나 그리워 택시 한글자막 by 한효정